뭐 어쩌겠습니까 늘 하는건데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스트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 채웠어요 오케이 리퀴드 글래스 아 참 리퀴드 글래스 리퀴드 글래스 리퀴드 글래스 이거 딱으로 생겼답니다 가볼까요? 응 according to WHO according to WHO no according to WHO who around million okay billion billion people 뭐한다? 디드한다. 무엇을? 아이그레스 is According to the WHO, Around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어떤 팩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many of them make less than one dollar a day. 오에 대한 얘기 좀 할 수 밖에 없겠네. many of them make less than, less than에 대한 얘기하고요. 두 번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 쭉 하면 According to the WHO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According to the WHO, Around a billion people 엄청난 숫자죠. 여기도 벌써 3명이나 있네요. 여기도 벌써 100% 안경 끼고 있으니까. 안 끼고, 안 끼고, 끼고. A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그런데, many of them, 문제가 있는 거죠. many of them make less than one dollar a day. 원인과 결과네요. many of them make less than one dollar a day. 하는 것이 원인이죠. 그 결과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뭐였어?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그렇죠?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자, 뭐 이거 좀 중요한 문장으로 보이네요. OK. many of them 부터 for them 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잦죠. 그렇죠? 다양한 표현들 있구요. 생략된 말.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뭐 for them에 대한 얘기도 할 게 있고. for them 뒤에 생략된 말.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생략된 말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아요. 맞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OK. 자, 연결부사. 연결부사. 이거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however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반전이죠. 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빈칸 이거.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것도 있으면 이거 뒤죽박죽 해 놓고. 알겠습니까? OK.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according to the WHO부터. 이걸 뒤죽박죽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장을 빼놓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출제 많이 되죠. 됐습니까? however. there is good news.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어떤 problem이죠? problem인데 그런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여기는 bad news야 good news야 이 부분. bad news인데 여기 good news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good news가 바로 뭐? 여기 나올 초제목이 뭐? liquid eyeglasses 이즈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OK. 그 good news가 뭔지 쭉 나갑니다. 이즈에 대한 얘기 좀 해야되겠고 문구 쪽으로. there is good news. 계속해서. british scientist 가 뭐 했다. invented invented invent 무엇을 special eyeglasses 왜 스페셜 이라고 스페셜 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왜 스페셜 이라고 얘기하는지 뒤에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interestingly 아 또 나왔죠. interestingly 이런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 부사라고 했죠. 접속 부사 빈칸 문제라든지 뒤죽박죽 해놓고 할 때 힌트가 되는 중요한 말이죠. 앞으로 접속 부사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고등학교 내내 많이 나올겁니다. interestingly 하게도 누가 뭐 한대요?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m 댐에 대한 얘기 좀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다른 렌즈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liquid 가 들어있다는 점이죠. interestingly 하게도 his lenses 여기 his가 누구 되시고 왔는지 뭐 이것도 뭐 알아보면 되겠죠. his lenses have liquid 보통은 liquid 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은 solid 가 들어있는 데에는 liquid 가 들어있다는 점이죠. 됐습니까? liquid inside them 자 계속해서 이 liquid eyeglasses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when you turn on dial on it's each arm of the glasses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when you turn a dial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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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if if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Unvariable 하죠 하지만 얘는 Liquid를 사용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Control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 과의 주요 부분 보이죠 가볼까요 It is this liquid that 그렇죠 이 동사의 형태 매우 중요하겠죠 Controls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It is this liquid that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이 과의 주요 부분 보이고요 계속해서 자 이거는 우리 대아파트 할 때 했던 거네요 그쵸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쵸 가볼까요 Hopefully The price will soon go down To $1 a Pair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몰리적으로 이 글이 이렇게 배열될 수밖에 없죠 일단 글 배열에 대한 얘기 According to the WHO 그러니까 장이 말이 아니죠 이런 According to를 쓰면 자기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겠죠 그쵸 그래서 Billion people need eyeglasses 하는데 엄청난 숫자죠 Billion people이면 그쵸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Many of them make less than $1 a day 그쵸 보통 뭐 하루에 한 천 원 정도 또 못 버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하루에 천 원도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에 대해 원인이 되는 거죠 그쵸 뒤죽박죽 됐을 때 이런 것들 So 같은 것들 이게 돈을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게 원인이 되어서 So eyeglasses are tweaks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안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너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들이 뭐 하기에는 생략된 걸 보이죠 됐습니다 데미 모델이 왔는지 이런 것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owever가 나왔습니다 however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건 good news야 bad news야 bad news이죠 그쵸 bad news면 이제 however가 나왔죠 이 접촉보사 그렇습니다 there is a good news there is good news 이 소식이 있다 그 이 소식은 누가 뭐 했다는 사실입니까 어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가 인벤티브 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영국이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뭐를 special eyeglasses 특별한 안경을 발견했죠 어떤 점이 특별하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접촉보사 뭐 interestingly 그쵸 우리가 이런 거 전에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안경을 본 적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촉보사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interestingly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interestingly 뜻은 흥미롭게도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점 his lenses가 그가 발명한 안경에 안경이니까 eyeglass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렌즈가 뭘 갖고 있다 liquid inside them 댐 뭐 대신 왔느냐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액체가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쵸 액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리퀴드를 조절할 수 있다 그쵸 turn 하면 되는거 돌리면 되는거죠 그래서 뭘 돌리면 되는거에요 다이얼 다이얼이 달려있단 말야 다이얼이 어디 달려있는거야 on h arm of the glasses 그래서 arm의 뜻이 뭐에요 arm의 원래 단어의 뜻은 팔이지만 여기서는 뭐에요 안경 다리를 얘기하는거죠 여기 됐습니까 그래서 안경 다리를 뭐라 그런다 arm이라고 한다 on h arm of the glasses 안경에 가까이 다리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다이얼이 안경 한개 몇개 달려있는거야 두개가 달려있는거죠 그쵸 돌리게 되면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렌즈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리퀴드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뭐가 조절하겠어 더 the power of the lenses the power of the lenses 의 뜻이 뭐에요 그쵸 렌즈의 도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액체 아닙니까 이거죠 이거 강조구문이죠 바로 이 액체입니다 뭐하는 녀석은 컨트롤 하는 녀석은 무엇을 the power of the lenses 렌즈의 도수 the power of the lens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사항 그쵸 바랩마래기였죠 bubbly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것들 interestingly however 이런것들 according to 이런것들 접속구사 됐습니까 체워넣기 같은것들 대비하시구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 글쓴 사람이 바라는 사항은 뭐하길 바래요 the price will soon go down 어디까지 to one dollar 뭐마다 a pair 됐습니까 안경 한 쌍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한 개를 얘기하는거죠 1개당 1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 liquid glasses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야 뭐에 따르면 WHO 뭐에요 아프답니까 오케이 영어로 뭡니까 월드 그렇죠 헬스 사실 일요 그렇죠 organiz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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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조직이나 기구를 얘기하죠 동사형은 뭐에요 조직하다 정리하다 조직 세계 건강 몇 명의 사람들이 안경을 필요한다 10억 명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경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하루에 1달러도 못 본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안경이 어떨 수밖에 없고 too extensive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브리티쉬 사이언티스트가 스페셜 아이글래시즈를 발명했는데 이 녀석의 특별한 점은 뭐가 들어있다 리퀴드가 들어있고 리퀴드가 하는 역할은 뭐한다 컨트롤즈 더 파워 오브 더 렌즈 이즈 하는데 방법은 어디에 뭐가 달려있다 암즈 오브 더 글래시즈에 뭐가 달려있는데 다이얼이 달려있는데 얘를 뭐하면 돌리면 컨트롤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1달러보다 가격이 낮습니까 아직은 1달러보다 가격이 높지만 곧 가격이 1달러 이하로 1달러 까지 참 1달러 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는 내용들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글래시즈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우리는 다 봤으니까 알겠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퀴드가 되는 것 때문에 오케이 according to the WHO 일단 WHO가 뭐의 양자인지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WHO는 laundry Management 매일 안정 입니다 의외에 다른 접속 부서하나 먼저 여러분들 이제 중3이면 알아야 될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고사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게다가 라는 접속고사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라는 접속고사 그러므로 반면에 달리 말하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Around의 의미는 뭐다? 라는거 그 다음에 Billion 여기서 본문에서 Billion이 뭐였어요? 10억이었죠 10억 다른 숫자 표현들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 있구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전세계 몇 명 중 몇 명씩이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전세계의 인공은 얼마정도 되죠? 70억까지는 안 넣고 60억 정도 보니까 몇 명 중 한 명씩은 안경이 필요하다 라는거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라는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Billion이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 어떻게 물어볼지 이런 것들 의문문 만들어 보는거죠? 그쵸? 그 다음 부분에서 알아볼거에요 Make Make의 의미가 Make less than one dollar Make가 뭐하다는 뜻입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말 생각해보구요 Less than의 뜻이 뭐였습니까? 뭐 뭐 이하 뭐 뭐 이하 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 뭔지 살펴보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day 라는 뜻이 뭡니까? 하루마다 그렇죠 하루마다 라는 뜻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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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로 바꿨실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파악 앞에 이게 원인이고 뒤에 나오게 결과도 그렇다면 이 현장은 뭐 다르게 할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Are too expensive for them 뒤에 생결된 말 보이죠? 그 다음에 접속고사 여기 들어갈 말이 뭐랬더라? 그렇죠 However 그렇죠 However However Very good news 자 British scientist 그래서 접속고사 비워놓고 비워놨을 나도 알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이야기 주고요 그 다음에 Special eyeglasses Special eyeglasses 를 주어로 바꾸고자 이랍니다 A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Special eyeglasses 를 주어로 해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였구나 Amazingly I'm sure Interestingly 같은 거였죠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좋습니다 His lenses have liquid 독독고사 마찬가지 여기 뭐 들어가니 라는 거 들었는데 많이 나올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m 할 때 them 뭐 되시갔냐 그 다음에 고체가 영어로 뭐고 액체가 뭐고 기체가 뭔지 여기로 다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liquid 영양풀이 축제 가능하니까 liquid 영양풀이 다 알고 계시죠? 예 당연히 나오겠지 전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나뉘성 높아지고 있잖아요 영어 차이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ver glasses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자 지금부터 작동 원리가 나오죠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의외로 시험치기 전에 이 liquid glasses 어떤 식으로 작동된다는 걸 이해 안하고 시험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던데요 어떤 식으로 작동된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얘기 when을 뭐로 바꿨으면 뭐 되겠지요 그 다음에 itch에 대한 문법적인 내용 오케이 그래서 안경 한 개당 다이얼은 몇 개가 붙어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arm 그 다음에 turn에 다양한 의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power of lenses 에서는 it에 대한 얘기 대세에 대한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power of lenses 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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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뭐냐 control은 왜 끝에 이렇게 s가 붙어있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안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카운트 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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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갈 접속보사 뭐였더라 hopefully였죠 바람을 얘기하는 거였죠 price will soon go down to one dollar pair 접속보사 빈칸시험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칩을 이용해서 칩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칩이란 단어를 써도 되잖아 그쵸 내용상 칩을 넣어도 같은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go down go down의 같은말 go down이 뭔 뜻이에요 내려가다 라는 뜻이니까 이런 말도 바꿀 수 있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a pair pai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pair의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어떤 점이 특별하고 글쓴이는 어느 부분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에 대한 얘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inspired 여기 있죠 그쵸 접속부사입니다 얼른은 접속사에요 인스파이더 인스파이더 이렇게 쓰겠지요 인스파이더 하이 프라이스 뭐겠어 인스파이더 하이 프라이스 그쵸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접속부사죠 오케이 인스파이더 하고 같은 말은 despite 겠죠 그 다음에 게다가는 뭡니까. 그쵸. 인 에디션. 알고 있네요.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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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또. 그쵸. for instant. for instance. 그 다음에 그럼으로. 그 다음으로. 그럼으로는 뭐죠. 그렇죠. there are four.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입니다. there are four. 그 다음에 좀 짧은 거. th를 시작하는. thoughts. 그쵸. 그 다음 반면에.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what plants can make its own food. their own food. on the other hand. animals can't. 뭐 이런 거죠. 동물들은. 흰물은 스스로. 햇빛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영양소를 만들 수 있지만. on the other hand. animals can't.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on the other hand. 동물들은 그렇게 한다고. 같은 말은. while. while. 이 뭐 뭐 하는 동안. 이라는 접속사를 내지만. 뭐 뭐인 반면에. 난 접속 봉사 냅니다. plants can make their own food. 문장 끝나고. while. 쉼표. animals can't. 반면에. 동물들은 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달리 말하자면. 이라는 접속 봉사를. 어떤 상황에 쓰는 거다. 잠깐만. 일단 이 단어 말고. 어. 어떤 상황에 일단. 이 말을 쓰는 거다. 좀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해줄 때. 그렇죠. explain 해줄 때. 자기가 쓴 글이나. 말의 설명이.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때. 좀 더. 쉽게 설명하자고 할 때. in other words. 사용하죠. 접속 봉사 문제는.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무지하게. 출제된다고. 그렇다면. 접속 봉사. 뭐. in addition. 이렇게 나왔고. in spite of. despite.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in spite of. in spite of. in spite of.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치면. in spite of. the hard question. 뭐.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he did it well. 잘 해냈다. 이런 질문을 쓰겠고요. 인 에디션은. 뭔가 추가해서 설명할 때. 첨언. 또는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example.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therafore는. 앞에 원인하고. 뒤에 결과. on the other hand. while. while. 뭐. 뭐. 뭔가 비교할 때. 식물과 동물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on the other hand. whil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쉽게 비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설명할 때 쓰는. 접속부사들이고요. according to. 라는 접속부사가 사용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근거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처를 나타내는 말. according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around a billion people의 뜻은. 대량이라는 뜻이니까. 뭐 그 얘기하겠죠. 그쵸. 됐습니다. 같은 말은 뭐다. about 하고 갔다. 라는 그 얘기겠죠. 대략. 10억 명의 사람들이. billion. 그래서 billion의 뜻이 뭐다. 10억이다. 그쵸. 그럼 billion 밑에 다니는. 네. 잠깐만. 일단 billion부터. billion은 이렇게 쓰면.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자.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점이 나오고. 이 앞에 오는 숫자마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 명인아 이 숫자는 이름이 뭐지 영어로 thousand이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뭐죠 이 숫자는 뭡니까 million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숫자의 이름은 뭐다 billion이라는거죠 그렇습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천의 이름이 천의 이름은 thousand죠 thousand 그 다음에 백만은 billion 그 다음에 십억은 billion이다 근데 특이하게 하나 더 있는건 이 단위도 이름을 만들어놨죠 이 단위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hundred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요런 숫자 있죠 요거 숫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10,00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치 됐습니까 만은 뭐다 10,000 됐습니다 그럼 10만은 100,000 100,000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숫자 표현들 자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 뭐 이런 말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영어 읽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읽기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뭐 뭐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안 읽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냥 아니면 한글로 뭐 뭐 뭐 3만 7천 5백 6십사 이렇게 읽고 지나갑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발음 발음을 안 하다보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듣기 시험 문제 숫자 문제 맨날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명인이 졸린 모양인데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읽어야 된다 37,564 이렇게 읽어야죠 됐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숫자 읽는 방법들 숫자 나올 때마다 한글로 읽지 마시고 영어로 자꾸 읽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심심할 때 한 번씩 아 이걸 일은 안 하겠지만 심심할 때 한 번씩 숫자를 막 써보시고 읽어보려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점검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세계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뭐 6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몇 명 중 한 명씩은 양양이 필요하다 60억 분의 10억이니까 6분의 1 6명 중 한 명 정도는 안경이 필요한 정도다 라고 WHO 파악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6명 중 한 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숫자 묻고 답하기 around a billi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요 How many people need eyeglasses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쵸 몇 명이나 양양이 필요하니 How many people need eyeglasses 됐습니까 숫자가 궁금하면 뭐라고 부름대 How many How many 그 다음에 뒤에 거 붙여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make less than one dollar의 뜻이 1달러 이하의 돈을 벌다니까 make의 뜻은 벌다고 벌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 돈을 벌다 earn이죠 earn 그쵸 earn money죠 earn money make money 돈 벌다 이게 make는 만들다란 뜻이 아니고 돈을 벌다란 뜻이기 때문에 earn less than one dollar a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생각해봤지만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뒤에 생각했던 말 eyeglasses are too expensive for them 그럼 그렇죠 to buy죠 그렇습니까 안경이 어떻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누구로선 그들로선 뭐 하기에 사기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만 따로 떼서 우리가 다른 표현 방식이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른 표현 방식 뭐 eyeglasses 이루어저 are are so expensive are are they are are so expens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Buy them 그쵸 이거 빼먹으면 안되죠 그렇습니까? eyeglasses are so expensive 안경은 매우 비싸다 그래서 they can't buy them 그들은 그것을 살 수가 없다 목적을 빠뜨리면 안되겠죠 이 경우에는 긴 문장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so that 구분을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less than 뜻이 뭐뭐 이하죠? less than one dollar 그러면 뭐뭐 이하라는 뜻으로 less tha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그쵸 under겠죠 under one dollar 그 다음에 여기 a day의 뜻이 하루마다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건 everyday per day every하고 같은 뜻 each day 뭐는 안된다 one day는 안되죠 그렇습니까? a day의 뜻은 하루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a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어떨 때는 뭐의 뜻이 되기도 하지만 one의 뜻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one의 뜻이 아니라 뭐 뭐 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everyday per day each day one day로 쓸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하루마다 일다나 이하씩 밖에 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댐은 누굽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여기에 댐하고 여기에 댐은 다릅니다 일단 문제 얘기하면 many of them 할 때 이 댐은 윗문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장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안경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들 중 많은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댐은 뭐?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 사람들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need eyeglasses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댐은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 중 다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댐은 전혀 다른 댐 대신 왔죠? 그렇죠? 그래서 안경이 어떻다? 너무 비싸다 누구로서는 뭐 하기에? 그들로서는 사기에 이번에 댐은 뭡니까? 하루에 뭐 이하 보는 사람들 하루에 1달러 이하 버는 사람들 대신 왔죠? 그럼 그걸 얘기하면 뭐? people이죠?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people? who? who make less than $1 a day 대신 왔죠? 하루에 1달러 이하 버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댐이 아닙니다. 한문정도 크게 있는 댐이지만 잘 파... 이거 시험분들 분명히 제 장면에 나왔습니다. 작년 말고 됐습니까? 여기에 그들 중 다수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하루에 1달러 이하 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안경이 너무 비싸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그들로서 구입하기 해. 할 때 이 녀석은 뭐?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버는 그들로서는 그치? 그래서 아이고 계속 졸리는데 얘는 뭐 대신 왔다고? 그렇죠? 안경이 필요한 전체 사람 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댐은 뭐 대신 왔다고?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해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달러 이하를 벌기 때문에 안경이 어떨 수밖에 없다? 너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 바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투 바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 특별히 묻고 답하고 할 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더라? 그렇죠. 하우에 보였죠. 그러나 어떤 어느 나라 사이언티스트?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뉴스 뉴스에 대한 얘기 뉴스는 일단 뜻은 뭡니까? 소식이죠. 소식 됐습니까? 셀 수 그렇죠. 셀 수 없죠. S 붙어있다고 해서 뭐가 아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얘는 마치 information advice처럼 셀 수 없는 면사고 당연히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죠. S 붙어있다고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there is가 오는데 당연하죠. there are good news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죠? S가 붙어있는 단수 명사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A문장 누가 뭐 했다?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가 인벤티드 했다. 무엇을 스페셜 아이글래시스 그러면 스페셜 아이글래시스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스페셜 아이글래시스 그럼 뭐 그렇죠? 월 인벤티드 바이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월 써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얘가 앞만 길어봤자 대이고 능동태 시재가 과거였죠? 그러니까 they were invented by a 브리티시 사이언티스트 됐습니다. 오케이 지압국을 계속 드시대요 지금 낙가 온다 가르치게 춥진 않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여기는 뭐였더라? 흥미롭게 였죠? interesting 글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m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뭐 대신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뭐 대신 왔다? 더 the eyeglasses 대신 왔죠? inside the eyeglasses 어디 내부에 안경 내부에 됐습니다. his lenses have liquid inside the eyeglasses 됐습니다. 안경 내부에 리퀴드가 들어있다. 오케이 그래서 고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는 뭐예요? solid 액체는 지금 나오고 있는 liquid 그 다음에 기체는 air gas 라그러죠. 그렇습니까? liquid gas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가 게스되는 거 그쵸? 리퀴드가 게스되는 건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리퀴드가 게스되는 게 뭐죠? evaporate 라고 뒤에 나오죠. 그쵸? evaporate 를 우리말로 하면 증발 뭐하다 기화하다 증발 하다라고 하겠죠? 그쵸? 액체가 기체되면 당연히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인판 품어 할 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리퀴드 영역 프리 알고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확인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리퀴드 명사 뜻봐야 되는데 이게 본물에 있는 리퀴드의 등이 있는데 플루이드 메터 이렇군요. 플루이드 메터 having no fixed shape but of fixed volume 플루이드 메터가 뭐겠어요? 플루이드 메터 흐르는 물질 흐르는 물질이래요. 뭘 가지고 있는 fixed shape을 가지고 있지 않는 fixed shape이 뭐겠어요? fixed shape 그쵸? 고정된 형태 but of fixed volume 그러나 뭐는 갖고 있대요? 고정된 부피 고정된 부피 고정된 부피 고정된 부피 있지만 fixed shape을 갖고 있지 않은 플루이드 메터 흐르는 물질을 보고 메터가 물질 물질이라 듣고 있고 메터리얼을 보고 뭐라 그런다? 리퀴드라고 한다. 됐습니까? 액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작동원리 다이얼 돌리면 어디로 뭐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그렇죠. 랜드네브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리퀴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컨트롤즈 더 컨트롤즈 더 컨트롤즈 더 파워 오브 더 렌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n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sees the liquid comes into the lenses 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내용상 뭐로 바꿔 써도 아무 관계가 없나요? 그렇죠. if하고 똑같죠. If you turn a dial on each arm of the glasses 오케이. each하고 every의 묵법적인 내용 each하고 every 많이 얘기했으니까 each하고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온다 됐습니까?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경 한개 다이얼은 몇개? 두개가 있고 여기에 arm 팔이란 뜻이 아니고 안경의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turn의 뜻은 돌리다 이외에도 무슨 뜻도 있습니까? 그쵸? 변하다. 바뀌다. 라는 뜻도 있죠. turn a into b 뭐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이 했으니까 수민 이 그래서 이 it하고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왜죠? 강조구문이다. 강조받지 않은 구문으로 바꾸면 오케이. 누가 뭐한다? this liquid controls the power of the lens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강조구문이 아닌 걸로 하면 이 액체가 조절한다. this liquid controls 무엇을 the power of the lenses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문장 this liquid 이 액체가 조절한다. this liquid 이 액체가 조절한다. 이 액체가 조절한다. this liquid controls 한다. 무엇을 the power of the lenses 그러면 이렇게 끊기겠죠? this liquid controls 한다. 무엇을 the power of the lenses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거 첫번째 뭐? this liquid 강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 강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the power of the lenses 를 강조할 수 있죠. 그러면 the power of the lenses 를 강조하면 it is the power of the lenses that this liquid controls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that은 뭐로 바꿔 써도 되죠? 그렇죠. this liquid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which로 바꿔 써도 되겠다. 그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의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this liquid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control 하면 절대 안되겠죠. 당연히 it controls 해줘야 되겠죠. 그니까 동사의 형태 가지고도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controls 해야 된다는거 알아두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장점은 뭐 이런 안경의 장점은 이런 안경의 장점은 싸다 치입하다 또 오래 쓸 수 있다 또 또 그렇죠 어떨 수 있기때문에 도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도수가 잘 안맞을 수도 있겠다? 도수가 잘 안맞을 수도 있겠다?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선 잘 안맞은 무게가 좀 무겁겠죠? 그렇죠? 무게가 무겁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날 수 있겠지만 장점은 오래동안 자기의 눈이 시력이 바뀌더라도 계속 쓸 수 있다라는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바라건대 가 나오면 되겠죠? 바라건대 hopefully 바람 표시하기 그래서 바람 표시할때 이거 말고 모두 가능했더라 불가능한겁니까? 가능한겁니까? 그러면 I hope I wish I hope that the price will soon go down to one dollar a pair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eap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표현하면 the price will soon be cheap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go down 했듯이 the price 아 cheap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네 the the glasses will be cheap 해도 되겠죠? the glasses will be cheap hopefully the glasses will be cheap 그쵸? 됐습니까? to one dollar a pair go down 했듯이 내려가다라는 뜻이니까 같은말 뭐 이런게 있겠죠? get low 이런거 그쵸? 낮아지다 get low 그 다음에 become cheaper 이 뜻이죠? the price will become cheaper 내용 다음 그 다음에 descend the price will soon descend the price will soon get low the price will soon become cheaper 이런것들 가격이 내려가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개념들이구요 그 다음에 a pair 무슨 뜻이다? 한 쌍마다라는 뜻이니까 a pair 뭐 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마다 1달러씩 한 켤레마다 1달러씩 to one dollar each pair to one dollar per pair one dollar a pair one pair one pair one pair one pai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글쓴이가 가장 많은 지면 많은 글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작동 방법이겠죠 작동 방법과 그 다음에 어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가격이 싸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했죠 그 다음 pot in pot cooler 입니다 pot in pot cooler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뭐고 pot in pot cooler 그래서 어디서 in some countries farmers can keep vegetables and fruits fresh for a long time fresh가 들어가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주면 되겠죠 long time 계속해서 왜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그쵸 electricity electricity ok 자 그래서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첫번째 부분에 문제제기 아까도 보면 뭐야 liquid eye glasses 문제제기하고 있고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비싼 것이 문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 어느 동네 어떤 나라에서는 farmers can't keep keep 시켜둘 수가 없죠 무엇을 vegetables and fruits 어떤 상태로 fresh 한 상태로 그쵸 ok because they don't have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fresh하게 보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그쵸 electricity 뒤에 생략된 말 보이시죠 그쵸 ok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전기가 없어서 장기간 그들의 농작물들을 fresh한 상태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 뭐가 되서 원인이 되어서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as a result as a result as a result 바꿔줄 수 있는 거 살펴보면 되겠죠 as a result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알겠습니까 ok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동안 베네터무스 and fruits fresh한 상태로 keep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뭐 they에 대한 얘기 뭐 them에 대한 얘기 다 아시겠죠 ok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엇으로 솔루션이 등장하죠 이제 솔루션이 뭐다 더 바딘파코러 can solve this problem 자 this problem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미 서술형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this problem 가지고 이거를 설명해라 라는 거 this problem을 영어로 쓰세요 라든지 아니면 한글로 쓰세요 라는 거 그렇습니까 바딘파코더가 이러한 문제점을 뭐 할 수 있다 solve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ok 계속해서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지금부터 뭐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크게 글은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게 보면 앞에 뭐 제기한 다음에 문제 제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어떤 파머들이 뭘 겪고 있다 이러이러한 프로블럼을 겪고 있다는 얘기 나왔죠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이 뭐다 part in bar cooler라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part in bar cooler에 뭐 무슨 원리 작동원리가 나오죠 지금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이라는 문장을 딱 빼놓고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어디 들어가면 되겠냐 자 대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대비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들어가겠니 이런거 그렇습니까 매우 간단하다 했으니까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뭐가 나온대 작동원리와 제작방법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제작방법이 나오네요 제작방법 뭐 smaller 그렇죠 earthen이죠 맞습니까 a smaller earthen part is placed 어디에 into a larger 오케이 part도 쓰기 귀찮으니까 one 쓰면 되겠네요 a smaller earthen part is placed into a larger one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내 모습을 뭐 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있죠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죠 a smaller earthen part is placed into a larger one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then then that wet sand is poured between the two pots 그 다음에 뭐 the food is put into the smaller pot when when the water in the sand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 cor b o r a t e s 죠 evaicorate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그렇습니까 오케이 작동원리죠 제작방법과 작동원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 부분부터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부터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매우 간단하다고 그랬으니까 제작방법과 작동원리가 좀 나왔구요 그 다음에 뭐 뭐 by using this cooler farmers can keep crops longer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리는 쉽게 뭘 쓸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저 엘렉트리시디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엘렉트리시디를 사용하는 뭐를 사용해서 사진 그쵸 리프리트레이더 그리고 프릿지를 사용해서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젤리트멘센 프라프트 다른 말로 시루시어하는 crops 를 뭐할 수 있어? keep fresh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그런게 아니죠 그쵸 엘렉트리시디를 사용하기가 어떤 나라도 있다 그쵸 어려운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에서는 뭐할 수가 없어 그쵸 프레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해야 하는데 팔아야 안되죠 그래서 그들이 농사진 것을 얼마만에 하루 나이틀 만에 하루 나이틀 만에 하루 나이틀 만에 안팔 그러면 못판 것들은 다 뭐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쵸 버리거나 자기들이 먹거나 이럴 수 밖에 없는거죠 그쵸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겠죠 노력에 비해서 그니까 이걸 보고 효율이라고 효율 그쵸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것들을 다 팔 수 있으면 효율이 높을텐데 효율이 낮은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써 뭐가 제시됐다 더 팟인팟쿨러 팟인팟쿨러의 특징은 뭘 사용하지 않는다 팟인팟쿨러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거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쵸 전기를 사용 안하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폐적방법이 나오죠 어떤식으로 매우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이 등장 빼놓고 어디로 가니 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 순서대로 배열하기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뭐 뭐 일단 준비를 뭐 일단 준비를 다 읽으면 다 읽었습니다 그쵸 뭐로 만든 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우리 좀 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 말로 뭐라고 해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뭐 그쵸 옹기라고 옹기 그쵸 크기가 서로 같으면 안되겠죠 좀 큰 녀석과 다른 옹기가 두개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대요 그쵸 모래가 필요하고 또 물이 필요하죠 됐습니까 또 필요한거 뭐가 있습니까 또 또 이런 준비 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단계 어디에다가 뭐를 한 다음에 larger larger earthen pot 안에다가 smaller earthen pot 뭐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하면 돼 그렇죠 젖은 모래를 어디에다가 two parts 사이에다가 넣어야죠 작은 항아리 속에 넣는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겠죠 둘 사이에 넣고 그럼 작은 항아리 속은 어떻게 되겠어 비어있는 상태죠 맞습니까 왜 흙으로 만든 거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지마 치워 흙으로 만든 왜 흙으로 만든 어른 이란 말은 얻은 얻은 이란 말은 얻은 이란 말은 구멍이 약간 있어요 도자기같이 유약을 발라서 만든 항아리 쓰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죠 그렇죠 도자기처럼 유약을 발라던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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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재 도자기 모는 아끼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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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 3 2 하자마자부터 준비했는데 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작동원리는 음식을 작은 하가리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다 그려졌나요? 머릿속에 이걸 만든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라 그리면 그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잘못 그려진 것을 고를 수 있겠습니까? 못 그리겠습니까? 단면도 그리면 항아리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작은 항아리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랩샌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있고? 음식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워터가 원체에서 원체로 리퀴드에서 게스 상태로 뭐하고 이베이포레이트 하고 그러면 무슨 열 흡수 비화열 흡수돼서 내부가 어떻게 된다? 지금 쿨해진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팟인 팟 굴러 팟인 팟이 뭔 뜻이에요? 항아리 속에 항아리란 뜻이죠 항아리 속 항아리 굴러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 다음에 작동원리 이 부분 그 다음에 작동원리 When the water 워런데 어떤 Water in the sand 모래 속에 있는 음식 속에 있는 Water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거 Sand란 단어 빈칸에 놓는 엉뚱한 년도 그렇고 When the water in the food UFH 이딴거 다 틀린 거에요 그러니까 When the water in the 뭐 팟 이런 것도 다 틀렸어요 모래 속에 있는 물이야 모래 속에 있는 물 이 리퀴드가 Evaporate 하게 될 때 뭐 Evaporate 잘 모르겠... 뭐 스펠링 다 알죠? 그 다음에 단수니까 Evaporate 뭐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Takes away Heat 뭐로부터 From the smaller pot 여기서부터 열이 빠져나간다 By using this cooler 그래서 이 쿨러를 사용함으로써 Farmers in the Farmers는 Farmers인데 뭘 못하는 Farmers야 그쵸 Who can't use electricity 이 말이죠 Farmers 뒤에 붙일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Farmers who can't use electricity가 Can't keep Drops Longer 됐습니다 오랫동안 뭐 할 수 있다 보관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래서 파틴파 쿨러 왜 이런 이름인지 미리 추측해 뭐가 알겠죠 그래서 In some countries Farmers can't keep Vetables and fruits Fresh For a long time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보이시죠 Okay Electricity 뒤에 생겼된 말이 무엇인지 Electricity 뒤에 생겼된 말이 무엇인지 뒤에 생겼된 말은 뭐예요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To Use To keep them Fresh 이런 말이 생겼죠 그쵸 왜 그들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충분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못한 뭐하기 위한 To keep them Fresh 그것들을 뭐하기 위한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기 투부정사의 무슨 요법 오케이 전기 전기를 꾸며 Electricity 꾸며주고 있고 전기는 전기인데 뭐하기 위한 무슨 기껜 Fresh 그것들을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Because가 연결되고 있는 접속사죠 Because 대신해서 So를 쓴다면 뭐 어떻게 될 거냐 Farmers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So they can't keep vegetables and fruits fresh for a long tim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데이도 나오는데요 여기 데이는 당연히 누구 대신으로 왔다 Farmers in some countries 대신으로 왔죠 어떤 나라에 있는 농무들은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충분한 전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enough는 뭐 enough는 어떤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다고 했더라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 충분한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충분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치에 가있죠 그렇죠 충분히 빠른 Fast enough 이란 말 얘기했죠 충분히 히일 땐 뒤로 간다고 얘기했죠 알고 있죠 enough가 충분한 일때는 정상적인 위치 어떤 에너트렛이 충분한 전기 충분히 빠르게는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자 여기를 봐야죠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 이틀만에 팔아야만 한다 뭐가 뭡니까 원인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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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ó loads 너희가 를 붙여 있기 In a year funk 또는 thoughts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the farmers는 farmers인데 어떤 farmers? the farmers who can't use electricity. 맞습니까? Have to sell. 팔아야만 한다는지 알죠? 여기다 낫 넣으면 뭐였더라?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더라? Don't have to sell. 또 할까? 그 다음에 얘를 무슨 말 만들면 뭐 그들은 팔아야만 합니까? 라는 뭐야? Do they have to sell? 그 다음에 theme은 뭐 되시고 왔어? Vegetables and fruits. 되시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채소와 과일들을 in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이내로 팔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In a day or two의 뜻은 하루나 이틀 이내로.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원인이라서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원인이라서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왜 그들은 하루나 이틀 만에 팔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들은 팔아야만 하니? Why? Why do they have to sell them in a day or two? 라고 물으면 뭐?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됐습니까? 충분한 전기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뭘 They can't use? They can't use? Refrigerator.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can't keep? They can't keep? Fresh. Vegetables and fruits. 어떤 상태? Fresh.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랫동안. Fresh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pot in but cooler can solve this problem. 그럼 this problem을 주어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됐습니까?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그래서 This invention is very simple. 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 그렇죠. 만드는 방법과 작동 원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간단한 짧은 문장이지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problem이 뭔지 저 우리말 또는 영어로 쭉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imple의 반대말. Simple. 어떤 간단한 편안함을 커버려버리구요. 그럼 복잡한 이라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Earthen. 이 뜻이 뭐였어요? Earthen. 그걸로 만들고 Wooden.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렇죠. 뭔가.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몸으로 만든 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Place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Place에 대한 이거.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Place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여기에 A smaller earthen party is placed into a larger one. 나한테 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무엇일까? A smaller earthen party is placed into a larger one. 생략된 말. 생략된 말. 생략된 말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죠? 그쵸? 여기 뭐가 생략됐습니까? 와이피프 생략됐으니까 그 다음 할 거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n Westend is folded between the two parts. The food is put into a smaller part. 그래서 제작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을 순서대로 숙지해 두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하고? 일단 나왔어요. 작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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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top changing it. 요니까 자기야 Well, 것이 랫하나 그 다음 Sagittarius 저기 터던 팟 내부가 어떻게 된다? 쿨러 해지겠죠. 그쵸? 더 쿨을 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덴에 대한 얘기. 뻔한 얘기입니다. 덴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생각해 줬어요? 이거 그냥 하는게 아니구요. 미리 좀 생각하시라구요. 지금 하는건 그냥 하는게 아니고. 생각해도. 내가 하겠다. 덴은 뭐로 바꿔줄 수 있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식이 뭐이죠?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art. 이식은 뭐되시 왔냐? 그 다음에 take away의 뜻이 뭐에요? 그쵸? 대거하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니까 같은 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얘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evaporate하고 vapor의 차이점. 그렇습니다. evaporate하고 vapor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구요. 오케이. 먼체가 먼체되니까 무슨열 흡수방출. 지금 얘기합시다. 먼체가 먼체됩니까? 그쵸. 영어로 하면 liquid가 turns into gas 되니까 무슨열 기화열 흡수 주변은 시원해지는 원리죠. 그니까 원리 방금 봤구요. 만드는 순서 과정정리라고요. 그 다음에 뭐 유징 디스 뭐 유징 디스쿨러 했지? 뭐 유징 디스쿨러? 바이 유징 디스쿨러 했더니 뭐에요? 이 쿨러를 사용함으로써 바이 두잉 많이 얘기했죠? 통째로 배워야 할 표현 바이 유징 디스쿨러 이 쿨러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 롱거가 있는데요. 롱거의 품사 무슨 시냐 어떤 시냐 어찌 시냐 그 다음에 롱거가 꾸며주는 말은 뭐냐 그러므로 여기 부분 몇 형식이냐 몇 형식이냐 그래서 무엇 없이 작동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발명품이 뭐뭐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쭉 정리해보시고요. 그들의 공통점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것들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좀 가난한 나라에 사는 파머들이겠죠. 파머들이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그들이 하루나 이틀만에 팔아야 하는데 그래서 뭐? as a result 전기가 없는게 원인이 되어서 팔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문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to sell better words better words & fruits 됐습니다. 이 데이는 farmers 대신 와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is problem을 주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this problem을 주어로 바꾸면 이 문제가 뭐한다? 일단 우리말로 이 문제가 뭐한다? 해결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누구에 의해? the pot in pot cooler에 의하여.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this problem can be solved.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누구에 의해? by the pot in pot cooler. 할 줄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can be solved. 조동사에 있는 소재.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the pot in pot cool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problem을 우리말로 하면 이러한 문제. 어때서 어떤 문제? 어때서 어떤 문제? 전기가 충분치 사용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세대 작물을 하루가 이틀만에 살아야만 하는 문제. 문제. 영어로 하면 되겠죠. they can solve this problem. this problem is that they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so they can't keep vegetables and fruits. 어떤 상태? 문제. fresh. 어떤 동안? for a long time. so. the. therefore. they. 파라면돼. they have to sell them. in a. in a. in a. they were to. 하는 문제. 됐습니까? 나와요. 이거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simple. 어떤 간단한 복잡한 정보를 한번 봤는데 뭐였더라? 아이고 스펠링이 틀렸네. 복잡한. simple. 간단한. complex. complicated. 복잡한. 어휘가 중요해진다고 얘기했죠. 그니까. the invention is not complicated. 이 말이죠. 복잡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재료는 뭐. 또. 항아리. 큰거. 작은거. 다른거. 단. 좋은거는. 매끈해야돼. 아니면 약간. 미세한 구멍이 있어야돼. 미세한. 미세한 구멍이 있어야돼서. 그래서 어떤 팟이 영어로? 파긴 파워. earthen pot. earthen pot. 자기다. 옹기다. 자기는 뭘 발라서 구워야 자기가 돼? 유약을 발라서 구워야지 자기가 돼죠. 그러니까. 초벌구이 한거죠. 초벌구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초벌구이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죠. 그럼 유약이 녹아서 틈 사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자기는 공기가 통과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뭐 장독대에 있는. 그 뭐야. 김치 담글 때 쓰는 거나. 된장 담글 때 쓰는. 그 항아리들 있잖아. 시커멓고. 그들은 초벌구이 해서 만들기 때문에. 숨을 쉰다 그러죠. 숨을 쉰다. 그러니까 액체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체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잘 일어난다? 알. 쇼가 잘 일어나겠죠. 공기가 드날락날락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place의 뜻은 뭐예요? 에이. 노타. 그렇죠. 노타. 두다죠. 그러니까 지금 is placed가 뭐다? 수동태죠. 그렇습니까? 더 작은 earthen pot이 place. 뭐하다. 노타. 두다인데. 저희 애들이 놓겠어요. 놓여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is placed. 그럼 같은 말. 뭐로 바꿔 써도 되죠? 그렇죠. put을 써도 되고. 또는. 예로 시작하는 말. located. 이런 것도 있겠죠. locate. 두다. 그렇습니까? put이나 located 같은 것들을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ne은 뭐 대신 왔다? into a larger. 그렇죠. put 대신 왔죠 뭐. 그렇습니까? 이 one은 put 대신 왔다. 동일한 거다. 종류만 갖고 다른 거다. 그래서 it이 아니고 one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 누구에 의해? by people.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될 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 사람들이 둔다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둔다. People place. 무엇을 a smaller or than part? 어디다가 into a larger one. 아. People place. A smaller earthen pot 어디다가 into a larger wand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운동체가 완성되겠다 사람들이 줍니다 A smaller earthen pot을 어디다가 into a larger pot 더 큰 earthen pot 아닐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적과정 순서대로 익히고 있죠 그래서 dead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쵸 얘는 뭐하고 갔다 after that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smaller earthen pot을 larger wand 속에 위치시킨 다음에 라는 뜻에 대리죠 그니까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거죠 과정 1단계 끝났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누가 뭐 되어진다 westend is poured 뭐하다 쏟아붓다 westend가 쏟아부어 짐을 당하니까 수동태 is pp 썼죠 between the two pots 그래서 smaller pot 안에다가 넣으면 안되는 겁니다 사이에다 넣는거에요 그 다음에 smaller pot 속에 들어가는건 뭐 더 푸드 이즈 플레이스드 써도 되겠네요 어디에 into a smaller pot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들어가죠 그래서 when the water in the sand evaporates it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그래서 이즈 모두 휘웠다 그것이 열을 가져간다 from the smaller pot 더 작은 항아리로부터 그럼 이즈 모두 휘웠어요 The water The water The water The water The water 그쵸 됐습니까 다른 말로 뭐 Evaporating water 됐습니까 Evaporating water Evaporating water 뭔 뜻이에요 기화하는 물 기화하다 Evaporate 기화하고 있는 Evaporating water Evaporating water takes away heat from the smaller pot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Take away 뭐하다 없애다 가져가다 같은 말은 Evaporating water 또는 Get rid of 삼위칭 단수니까 Get rid of 하면 되겠죠 It gets rid of heat It removes heat from the smaller pot 됐습니까 이어 동사인건 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heat을 이어 동사니까 It takes heat away 해도 되겠죠 예를 heat으로 바꿨을 때는 사이에 밖에 안들어가지만 Take it away 밖에 안들어 It takes it away 오케이 Evaporate 는 동사고 Vapor는 뭔 뜻이에요 명사다 뭔 뜻이에요 증기 증기라는 뜻이에요 증기 됐습니까 비슷한 말은 gas 비슷한 말이죠 됐습니까 증기 Vapor 기화하다 Evaporate 액체가 기체되니까 기화열 흡수 그래서 내부가 시원해지는 원리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였더라 그렇죠 By using this cooler 함으로써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통째로 익혀놓으란 말입니다 이 cooler를 사용함으로써 By using this cooler 얘는 당연히 동명사겠죠 이 cooler를 사용하는 것을 함으로써 동명사하는 것 오케이 longer longer longer는 더 오랫동안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롱 어떤 일단 롱부터 봐 롱 어떤 긴이죠 그렇죠 롱이 긴이란 뜻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란 뜻도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형용사면 누가 길쭉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형용사면 엇 그 농작물들이 길이가 어떻게 되도록 유지시키라는 얘기가 돼버려 그렇죠 농작물이 길쭉해지도록 만든다고 얘기하는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농구의 품산은 당연히 무슨 시다 어찌시죠 어찌 어찌 더 오랫동안 그렇습니까 더 아까 전에 내가 지금 여기에 보면 농작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때는 뭐였어요 keep them fresh keep them fresh 였어 그쵸 keep them fresh so they are fresh 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매정식 문장에서 아까는 오영식 문장이었습니다 keep them fresh 할때는 fresh가 형용사죠 근데 여기에 있는 롱거는 더 롱거의 뜻은 더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있고 더 긴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얘가 더 긴 힘이 되버리면 농작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길이가 길쭉길쭉해진다는 얘기니까 아닌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형식 문장이다 삼형식 삼형식이 되는거죠 그쵸 누가 뭐하는 주어동사 있죠 누가 뭐한다 farmers can keep 목적어 props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how long 얼마동안 how long 더 오랫동안 그래서 얘는 봉사다라는 얘기 삼형식이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없이도 작동된다 전기 없이 그렇죠 electricity 없이 it can be it can work 하면 되있네요 it can work 그건 작동할 수 있다 it can work 전기 없이 without electricity 맞습니까 it can work without partipa cooler can work can be operated without electricity 전기 배우고 있는 재미있죠 전기 배우고 있는 재미있죠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데 너무 쉬워서 오케이 너무 쉬워서 자 지금까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만나봤더라 필드럼은 필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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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럼은 누가 만든거였더라 그 아프리카 그렇죠 남아프리카 디자인 그런거죠 그렇죠 뭐할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 리프스 앤 캐리 하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할만한 뭐 할만한 뭐죠 그래서 how much water can it contain it can contain about 35 liter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Q 부분이 Will 같은 역할을 알까 뭐야 드럼 부분이 Will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그렇죠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상처럼 돌려 둘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공화할 수 있도록 help 해주는거였더라 인허스 물이 부족한거 그거 보다 그렇죠 People who leave far away from clean water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온건 뭐였더라? 라이프스트로우 라이프스트로우하고 큐드럼은 뭔가 공통점이 있고 공통보다 월드플라블럼을 소유가 해주는거죠 차이점은 뭐죠? 라이프스트로우는 물을 전해주고 큐드럼은 뭐하고 컨테이너 역할하는거고 그쵸? 키워드만 얘기하면 큐드럼은 뭐다? 컨테이너다 그럼 라이프스트로우는 앱으로 시작하는? 그쵸 필터란 말이죠 필터 됐습니까 필터로 그래서 일단 라이프스트로우를 만든사람 나오던가요? 안나왔나요? 라이프스트로우 아 유튜브에 나오는게 이 글 집중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거지 않은것을 해야지 그쵸? 다시 보면서 합시다 그쵸 이거 다 머리에서 물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사람 나오나요? 안나옵니다 이거 발명가가 안나와도 다른 애들은 다르게 됐습니까? 하지만 그 외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일단 뭐 왜 라이프스트로우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알 수 있죠 그쵸? 왜 이것에 이름 붙여져있니? 왜 이것에 이름 붙여져있니? 라이프스트로우 그러니까 영어로 다 써있던데 다 해석할 수 있죠 영어 질문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싶다 얼마나 많은 물을 요구할 수 있니 How much water Can it filter? 하면 되겠죠 How much water Can it filter? It can filter It can filter 이거였죠? How much water How much water Can it filter? 그러면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1000이란 대답 듣고싶으면 숫자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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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liters of water Can it filter? 하면 되겠죠 How many liters of water Can it filter?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싶으면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예요? How long Can it be used?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니? How long can it be used? It can be used up to For One year 1년 됐습니까? 아 이름으로 뭐가 Duration이라고 하죠? Duration 그쵸? Duration이 뭐겠어요? 내구연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군요 What can it What can it do?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What can 라스토어 Can do? 뭐 할 수 있어요? It can Remove It can remove Almost all bacterial viruses The 애들이 뭘 일으켜 They can cause They can caus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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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죠 그쵸? How many people? 죽어요? Six 뭐였더라? 전세계적으로 대량이었나? More than 2000명 이상이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From 이라는 거예요 Die from Die from Die from Drinking Duration Drinking Dirty water 뭐였더라도 턴, 턴즈죠, 턴즈. 그냥 턴이구나, 턴즈. 그냥 턴이 오는 이유는, 그냥 트윙이 오는 이유는 they can이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they can there, they can change, they can turn. 턴즈 아니야. they can turn the water into clean water. 그 다음에 liquid glasses. 발명의 필요성입니다. 발명의 필요성도 정리해야 되는데요. Q-Drump의 발명의 필요성은 leave a far away, far from clean water라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 다음에 life store를 도와주는 건 뭐? People who die from drinking dirty water. 더러운 물 먹어서 죽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다음에 liquid glasses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People who need glasses but can't make enough money to buy. 그렇습니까? 안경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비싸서 안되고요. 발명가 나오죠. 발명가 누릅니까? British Scientist.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liquid가 들어있다 이런 것도 쉽게 작동방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램을 얘기하고 있고요. 벌써 1달러까지 떠나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닌데 곧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 이거 뭐 그리구 나서 뭐 liquid eyeglasses의 가격은 뭐 1달러 아니다. 그럼 안돼요. 아직은 아니냐죠. 이렇게 더 이상의 돈을. 아직은 높은데 고우다운 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팁이 팥풀러의 발명 필요성. 그래서 팁이 팥풀러 was invented to help. 흥 wax. 퓁 팀머스. How do they use the farmers? Farmers who don't have enough electricity. Electricity, what do we need? To keep. They don't hold them fruit, fresh for a long time. This is the ability of the plants. So, if the plant can be used, they have to sell, they have to sell, they have to buy. 그래서 도움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파디바뿌던데 발명가는 누구? 안나오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심플한데 방법과정 좀 합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죽박기 해놨을 때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순서방 이거 뒤죽박기. 지금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넣는 거하고 젖은 모래 붓는 거하고 음식 넣는 거하고 뒤죽박기 해놨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당연히 뭐 붙여야 되고 또 항아리 속에 항아리 넣고 그 다음에 웨스앤드 붓고 그 다음에 음식 넣고 이 과정이죠. 뒤죽박기 해놨을 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장 또 어떤 특정 문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키워드가 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e invention is very simple.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접속 부사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As a result of the interesting, hopefully, according to 이런 것들. According to 같은 접속 부사는 쉽지만 접속 부사들 피워놓고 시험 분들 부재하게 나올 거니까 대리기 하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접속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내용은. however, 이런 것들. however가 들어갔던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뭐 전세계적으로 10억 원주도 안경이 필요한데 하루에 버는 돈이 1달러도 안 돼. 그래서 어떻다. 너무 비싸. 뭐 하기에는, 사기에는. 그 다음에 however, there is good news. 그 다음에 a British scientist invented special eyeglasses. 이렇게 쭉 이어지죠. however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순서대로 쭉 빼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하는 게. 국어적으로 물어봐야죠. 국어적으로.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일이 낫다고 하면. 그럼 둘 사이에 집어넣고. 둘 사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 부사는 이거 될 수밖에 없네. 그럼 result 밖에 안되네. How about it. 뭔가 반대되는 거 나오네. 그 다음에 뭐야. 그 안경. 안경인데 소니트가 들어있지 않고 리퀴드가 들어있다고 설명하기 직전에 뭐가 나와요. 접속 부사 뭐가 나오고. 뭐. interestingly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끼워 넣는 문제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글이. 여러분들 글이. 여기 뭐 교과서 글이. 결론을 안 내. 그쵸? 뭐 어디서 뜯어왔나봐. 거기. 여기 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어쨌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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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그. 이. 이. 그. 이. 이거. 그 다음은 expensive 한거야? cheap 한거야? cheap이죠 그쵸? 그 다음에 easy to make, hard to make easy to make 하단 말이죠. 뭐 몇가지는 좀 아니겠지만 뭐 liquid eyeglasses 같은거 좀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왔을때 좀 다른 glasses 보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benefit 여기 나오는 these inventions가 뭐한다? benefit 한다 그쵸? benefit 한다. 누구에게? benefit for everyone. 이게 목표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inventions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s 뭐 좀 나와있는데요. 뭐 too heavy, too weak, too too, so that the problem is death에 대한 얘기 나오고 뭐 겁만드는 death. 그래서 뭐 비롱, 명사절 다행히 또 생략할 수 없다는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This container can hold 오케이.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죠? 75L의 물이 뭐 되어질 수 있다? 홀드 되어질 수 있다니까? 75L of water can be held Can be held by this container 그 다음에 수동차 나옵니다. It can be rolled like a wheel 마켓처럼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시험 범위 수업은 다 지났고요. 네, 다녀오시고요. 이제부터 일과 복습들 쭉 하시고요. 시험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참, 들었지? 아까 토요일날 보강할 거라고 10시부터 지난번처럼 10시부터 지난번처럼 예? 10시 앞으로 보강은 빨리 빨리 마무리하면 빨리 갑니다. 시험치고 프리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같이 프리 예? 아니요. 개별적으로 프리할 건데 아니 이제 다음 시간부터 render 구 Judas 구장이 eternal 구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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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comment, decide 아 발표는 지금 때문에 제가 따오시게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1. 2. 2. 2. 2. 3. 2. 3. 4. 4. 5. 5. 5.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3. 디타 등등의 것, 나비, 손잡이, 손잡이. 몰랐죠? 아, 괜찮아. 알겠어요. 네, 기쁜 탈팟. 오케이, 여기니? 어, park or stadium where baseball is played. 볼파크. 와우, 매이 굿. 어, 이거 탈락제야? 서바이벌 모드랬네? 다시. 아, 그렇지. 어, 이제. 서바이벌 모드... 아까 안 켰는데. 다시, 하세요. 아까 체크 돼. 아까 체크 돼 있었구나. 오케이. 좀, 리듬타잉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usually in order to find any mistakes. 아, 리듬. 리듬. 뭐요? 로그. 리듬에. 리듬에. 몰랐다고 봐야지. 아, 맞죠. 위드 소튼 눈치 뭐야 읽고 생각하는 거야 위드 루 위드 루 쓸 줄 알죠 그럼 맞다 할 거야 그럼 니젯 오르리 는 제외 이 뭐예요 타이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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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아 컵듀 비서 라이링 대비 펄스 Rust아 바위 비퍼매들 어 미디어 없을 걸 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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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미소 아 아 아 2미터 파이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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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아 BIXXX 컴오컬러스 컴오컬러스 예예 Stevie RM 미소 시온 쉽다 공생파 이건 주어로긴 그건 특히 아 아까 그것만 네 숙원 옵 To become somebody's friend 아 좋아 멕프렌즈 멕프렌즈 친구는 혼자 안됩니다. 이거 상호복수라고 해서 이 프렌즈를 꼭 복수로 해야돼 멕프렌즈 이거랑 친구 혹시 모르게 말까? Do you want to know an unusual amazing person of date? Wonder Wonder Wonder가 두가지 뜻입니다.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떻고 어떤 뭐 어떻고 어떤 뭐 특이하고 또는 놀라운 사람이나 사물이나 또는 행사 사건 놀라운 것이란 뜻도 있다라는 얘기구요 네 이제 오버가 어? 야 이거 뭐야 상호박 노래 스탑 스탑 오퍼레이딩 시즈 오퍼레이딩 바이 터링은 너 푸시가 뻔해 그렇죠 몰랐지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내가 아 미안 똑같다 그래갖고 응 to make a choice 저거 모르면 생각하잖아 에헤이 에헤이 디사이드 아닌가요 에헤이 잠깐만 아 아 아 아 네 네 봤죠 오케이 엔세인은 뭐해 엔세인 미친 미친이죠 이거 화난이란 뜻도 있고 미친이란 뜻도 있고 네 아 아 아 미친 미친 아 예 엑티 lic 마이 네 그런 아 응 네 다 예 네 네 네 네 네 2, 2, 2 잠깐만요 2 중에 1개였는데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특정 시간에 모르겠다 내일까지 두토포로 그 다음에 Assert keep company with 아 컴퍼니다 여기 컴퍼니가 뭐에요 동료도 동료 회사가 아니고 여기서 이거 keep company with 누군가와 친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놀아야죠 Assert 야 아 진짜 메스다 메스다 메스 낙리 오더리 정리가 되어있는 메스라 했는데 메스라 메스라 내가 한번 엑스할게요 아 한번 엑바라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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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상하게 수학 전에 수학 전이 자습이에요 전이 자습이다 2교시가 자음이고 3교시가 수학 수학이 어려워니까 근데 할 게 없어 수학 자습 한 번 해서 막 떠오르는 거고 야 너 이거 알아 막 이러고 놀고 있잖아 너 이거 알아 막 이러면서 영어가 2교시야 영어랑 과학이랑 똑같이 시지? 아니요 오 웬일이야 역사 기가 영어 역사 기가 영어 영어 망했네 영어를 진짜 영어 같다 그리고 금요일이 도덕국어 도덕국어 사회 도... 도...국사? 도국사? 완전 뭐 4개 과목 총출동이네 합역도국사 그러면 첫날은 뭔데? 첫날은 과학 수학 과학 수학을 붙여넣어? 과학 수학이야 이거 두 과목 세 과목 세 과목이야? 네 이상해 근데 도덕 그거잖아 그니까 수수료 지금쯤이면 기가랑 도덕 같은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보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거 있잖아 제발 암기 과목 할 때 막 한 개 막 이렇게 막 꼼꼼하게 본다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어? 아니야 자주 봐 자주 제발 어? 자주 보고 특히 뭐 그 니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필기하거나 뭐 선생님 필기하냐? 네 필기하네? 그럼 뭐 어떤... 아쉬운 분도 있고 아쉬운 분도 아쉬운 분도 맨날 잘 맨날 주무신다? 맨날 잘 아쉬운 분도 오늘 오늘 한... 가정도 잤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친 것들 중에 안 했는 게 하나가 있지? 네? 아 시험 풀이 안 했는 게 한 가지 있잖아 그거는 개인... 응 내 개인적으로 할 거야 지금 이거 한 것 같아 네 저걸 다 했는데 되게 틀렸어 이거 풀이 했다고? 네 본문 나갔는데 한다고 그거는 딴 거였고 아 그거는 좋은 거였지 아 그거는 좋은 거였지 아 그거는 좋은 거였지 아 그거는 좋은 거였잖아 저거 개인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또 개인으로 할 거였지 개인으로... 대형은 저 알겠네 어 아니야 나도 안 할 거였는데 틀려 틀렸다 아니죠 옛날에 다 오는 거 수학선생님은 개인... 개인으로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 네 그러면 왔다 갔다 해 선생님 선생님 이리와 여러분 선생님 달려갖고 주민이 이렇게 그런 말 하면 바꾸면 주민이 왔다 해 진짜 베두잘을 품어 아니 베두잘을 품어 이거 그만하면 생각해야지 선생님 여쭤봐야지 그냥 그냥 먼저 할 수 있다고 왜 빨리 도망가고 그건 아니야 참 그건 그렇고 참 그거 얘기 안 할 뻔 했네 여러분들 전원의 직렬연결 병렬연결하고 저항의 직렬연결 병렬연결 뭐가 차이나요? 뭐? 이게 뭐라고 하세요? 저항의 직렬 병렬하고 그다음에 전지의 직렬 병렬연결의 차이점 그럼 쉽게 얘기할게 1.5V짜리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고정된 회로가 하나 있다 쳐 어떤 고정된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 녀석 두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겨 1.5V 1.5V 1.5V가 계속 가지 네 그치?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전에 전압 하고 전류 하고 저항이라는 걸 개념부터 한번 해보자 저항은 하이 이거 얘기하자 이거 얘기하자 그래 알겠어 공식 알겠는데 전압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 어?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압은 밀어주는 힘이야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면 이중에 뭐가 커질까? 저항 저항이 가만히 있다면 저항이 가만히 있다면 저항이 가만히 있다면 저항이 가만히 있다면 전류는 어떻게 됐으면 물이 저항은 물이 못 가게 막는 힘이잖아 그치? 저항은 물이 못 가게 막는 힘이고 전류는 흘러가는 물의 리터래 리터라고 쳐 얘는 그걸 흘러가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야 그러면 저항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는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전압이 2배 되면 전류는 당연히 2배 되겠지 그쵸?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그래서 얘 V는 IR 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잖아 전압 그러면 전압은 얘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전압이 2배 돼 그럼 얘도 몇 배 될 수밖에 없어 2배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문관계자 무조건 비대가 아니고 저항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류는 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뭐 저기 물이 흘러가는 길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1위라는 힘으로 막 밀어줬어 밀이라는 힘으로 막 밀어두니까 물에 1리터가 줄줄 흐르고 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2위라는 힘으로 쫙 밀어줬으면 당연히 몇 리터가 그러고 있어야 정상이야 2리터가 흘러야 돼 정상이지 근데 내가 아까 1로 밀다가 2로 밀었는데 아직도 1위를 흐르고 있어 뭔 일이 생긴 거야 저항이 저항이 2배가 됐단 얘기지 알겠습니까? 모독의 많은 힘이 2배가 됐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먼저고요 그러면 수민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뭐였냐면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어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건전지를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1.5V짜리를 2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몇 암페 흘러갔대 1암페 흘러갔다 그랬지? 1암페 흘러갔대 측정했더니 전륙에는 전륙에는 직렬 연결해야 돼 병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 알지 뭔가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되고요 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치자 뭐 하나 몇 원짜리인지 알 필요도 없어 사실 어떤 저항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1암페 흘러갔어 그럼 이게 상황 1이야 근데 상황 2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얘를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저항은 변화를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몇 암페어 흘러가겠냐 이거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건 저항이지 그러니까 모독에 맞고 있는지 지금 변화가 없는데 밀어주는 힘이 아까는 1로 밀어주다가 아니 뭐야 3으로 밀어주는 거지 3이란 힘으로 밀어주는데 지금 몇이란 힘으로 밀어주는 거야 1.5라는 힘으로 밀어주는 거야 세게 미는 거야 살살 미는 거야 몇 배 살살 미는 거야 몇 배 살살 미는 거야 그렇죠 2분의 1배 살살 미는 거지 그러면 흘러가는 우리 양이 어떻게 될까 아까 반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흘러가라는 암페어는 뭐 0.5 암페어 아 그렇구나 몰라 이제 알았다고 물에 비유하시고 물에 저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항 구할 줄 알죠 저항 계산할 줄 알지 네 복합 저항행계 예를 들어서 뭐 쉬운 거 어떻게 될까 정리가 잘해야 하냐 일단 기본부터 얘기하면 저항은 뭐 하면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은 다 합하면 되지 네 그렇죠 근데 병렬은 1은 2강인 3강인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오케이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어떤 회로에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값은 점점 작아져 작아져 그래서 왜 길이 넓어집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교하면 자동차가 1차선 1차선 차들이 갈라 그러면 빨리 가 못가 2차선 3차선 4차선 차선 늙여주고 점점 차가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점점 차가 커지지만 점점 차가 커지지만 그래서 전체 저항은 이게 만약에 R1 R2 R3 R4 전체 저항은 R이라고 하는데 R을 바로 못 구하고 뭐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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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 R3 R4 이렇게 하는거지 그래가서 나온 답을 저항이라고 딱 적으면 그대로 빡 맞으면 되겠지 나무맛을 반드시 역수 취해줘야지 이거 안 해갖고 틀린 분들은 무지갖고 빽빽하죠 알겠습니까? 제발 좀 역수 좀 취해줘 물구나무 세우기 만약 이게 쉽게 1, 1, 1, 1이 없다 그러면 1 1불에 1 더하기 1불에 1 더하기 1불에 1하면 전부 뭐가 돼? 4 됐잖아 4 그러면 전체 저항 4다 이런 순간 망하는 거죠 전체 저항은 4분의 1옴이다 이래야죠 물구나무 세우더라고 네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런거 있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긴 것들 계산할 줄 알지? 네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이걸 왜 안 배워? 이거 2옴이다 뭐 이거 3옴이다 이것도 3옴 할까? 3옴이다 2옴이다 2옴이다 이럴 때 전체 저항 얼마냐 뭐 할 줄 알아? 이걸 안 배웠다고? 아직 안 배웠어 출중하고 자 이거 2개 이럴 때 뭐부터 하면 이 부분은 처리하면 되지 이 부분은 저항 1개로 만들어준 거잖아 이 부분은 저항 1개로 만들어준 거잖아 몇 개 몇 개 하나 5옴 짜리 하나 있다 이거 치우고 여기 5옴이다 이건 5옴이다 그럼 여기 2옴 2옴이야 그럼 이거는 다 치워버려 여기 4옴이야 그럼 다시 그리면 위에 5옴 짜리 하나 있는 거고 밑에 4옴 짜리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기 3옴이라고 했어 그럼 몇 옴 짜리 하나? 3옴 짜리 그럼 이건 뭐하면 돼?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공약수는 뭐지? 공배수인가? 몰라 60이야? 그럼 60분의 12 더하기 60분의 20인가? 더하기 60분의 10인가? 15야? 15야? 네 더한 다음에 누구나면 또 세워주면 되냐? 아아 어 복합좌하게 더하는 거고 그냥 누구나 안 세워주면 발도 알지? 공젠지? 아 완전 재밌는다 수업하고 싶은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괜찮아요 우리 아내도 너희들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근데 뭐 풀다가 모르겠는 문제 있으면 물어봐 내가 과학파트에서 자신있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몇몇 파트 경기 그 다음에 일과에너지 제일 재밌잖아 일과에너지 했나? 일과에너지 이런 애들도 완전 재밌잖아 일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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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쳤나? 지나갔나? 네네 시험인데 화학파트는 내가 조금 약하고 그래도 뭐 대답은 중등 과학이야 대답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았는지 모르지 지구 지구 과학? 우주 우주 아 전체 뭐 뭐 겉보기 등급 뭐 이거 절대 등급 10화생 그 파트는 내가 뽑으면 약하고 그래도 중학교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제발 시험 준비해와 이제 일과부터 시작할거야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험은 다음? 네? 누구? 다음? 아니 다음 수업 시간 목요일부터 시작할거야 아 그러면 아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그냥 시험만 칠거 아니 수업 시간에 시험 네 내일 시험 중에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내일 시험 내일 시험치면 더 빠르게 끝나고 뭐 늦어도 뭐 할거 많겠지 내일 시험칠 수 있는 사람 와서 쳐 내일 시험치라고 시험치고 그러면 목요일이 더 빨리 날씨 오케 뭐 토요일날 뭐 토요일날 뭐 토요일 10시 오케이 여기까지 아